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청문 두산 에너빌리티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다고 보면 좋았구요 안 좋다고 보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루였는데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구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24% 상승을 해나가고 있구요 코스닥 시장은 0.32%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 1조 3천억 코스닥은 외국인 1,300억 매수 선물 시장 상방에 달러스물 매수 들어와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 조정을 보여주는 하루였구요 프로그램 매도는 63만 주 정도 나와줬습니다 63만 주가 신화투화증권에서 주도적으로 다 나오고 이걸 NH에서 다 가져갔네요 의미 없는 자전거래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21선 추세를 타면서 갯구간을 메꾸고 박스 하단에서 반등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비 조주분들께서도 그다지 뭔가 크게 걱정을 해볼 만한 조정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구요 이제 박정원 두산 회장이 카자 대통령과 협력을 논의를 했다 에너지 사업의 최적 파트너다 라는 사실 이슈거리도 좀 나와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구요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 수주도 나와주고 그러면 분명히 실적적으로 봤었을 때는 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봤었을 때 결국 반응을 해줬었던 건 원전과 smr 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원전과 smr 에 이렇게 집중을 해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추세를 한번 돌려주고 난 뒤에 조금 늘름목과 행보를 해나가는 시간을 거쳐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비 좋아요 지금 여전히 외국인 매든물량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는데 기간이 같이 좀 받쳐주고 있고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이런 흔들림은 되려 이제 김털기식의 움직임일 수 있는 부분도 꼭 명심을 하시고 외국인들의 물량은 언젠가는 소화가 되야만 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는 이 정도 소량의 외국인 물량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빙지 tv 에서는 여러분들께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무료체험도 하고 있어요 목표수익 25%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실제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도 채널 링을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시는 다음 깔끔하게 두산 애너빌리티 보고 왔습니다 까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